종합식품기업 대상이 기능성 원료를 담은 신개념 간편호감식 브랜드 피키타카를 론칭하고 신제품 초콜릿 5종을 선보인다고 7일 밝혔습니다. 피키타카는 색다른 방식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기능성 표시 식품 브랜드입니다. 한 손에 들고 가볍게 먹을 수 있는 핸디푸드 형태로 간편호감식을 표방해 기능성 원료를 보다 쉽고 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즐겁게 건강을 관리하는 헬시플레저 열풍 속 현대인들의 변화된 식습관에 주목해 기능성 표시 식품 브랜드 피키타카를 론칭하고 새로운 형태의 건강 간식으로 관련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 방침입니다. 브랜드 론칭과 함께 선보이는 신제품은 아몬드 카라멜 초코, 아몬드 베리 초코, 캐슈넌 밀크 초코, 마카다미아 요거 초코, 아몬드 민트 초코 등 초콜릿 5종이다. 5종 모두 벨기에산 초콜릿과 각각의 맛에 어울리는 프리미엄 견과류를 사용했으며 저마다 다른 기능성 원료를 함유해 취향에 따라 골라 먹을 수 있습니다.